저희 JTBC는 2차 주포, 김 모 씨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. 김 씨는 주가 조작을 하면서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 인물인데 이 문제로 김 여사로부터 왜 종가보다 500원 더 싸게 팔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그래서 권호수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답했고 이후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보니 괜찮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뭐라고 말하며 항의를 잠재웠는지가 핵심입니다. 이어서 여두연 기자입니다. 2차 주포 김 모 씨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 주를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팔았습니다.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정이라고 봤습니다.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장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들과 거래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김 씨는 이 거래 뒤에 김 여사의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 여사가 전화해 종가가 5,900원인데 왜 5,400원에 팔았느냐고 항의했다며 권호수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권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했고 둘이 대판한 듯하다라고 진술한 겁니다. 이 거래로 김 여사는 당시 1억여 원쯤 손해를 본 걸로 파악됩니다. 당시 상황은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와의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. 민 씨는 대판했대요,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라며 권 전 회장은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정리는 하신 듯이라 보냈고 김 씨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답장을 했습니다. 김 씨는 나중에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권 전 회장은 괜찮다고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. 김 여사가 사후에라도 조가 조작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한 것 같다며 주식을 판 건 알았지만 누가 내게 말했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승낙을 받아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JTBC 여도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